1. 2. 2. 2. 2. 왓츠와 진노 안나오면 너무 약해. 2. 2. 딜이 절반이야. 엘리트 2마리를 잡을까? 3마리를 잡을까?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형 오늘은 왓츠야에? 얘는 팁같은건 없고 추얼마요만 짐으면 되고 특히 알파같은건 짐으면 안돼요. 알파는 알파는 이 시대에 진정한 영웅이다. 다시는 알파를 무시하지 마라. 아 왜 전쓸까? 엘리트 잡는거보다 불 두개 보는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베오리 타격 극혐. 베오리 타격도 타격이다. 자 보셨으면 되긴한데 아깝다. 장화 장화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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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카드 와 알파 사기다. 와 알파 너무 좋다. 너무 사기 카드만 집으면 면역력 떨어져. 너무 사기 카드만 집으면 면역력 떨어져. 너무 사기 카드만 집으면 면역력 떨어져. 2댐 맞고 4색 쓰는게 나을거 같은데. 폭스도 육강령이고 24보다 세력이 낮으면 육댐을 덜 맞기 때문에 타격끼리 점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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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서관은 넘기기가 없는 걸까? 절 좀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문화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가 너무 커? 아니? 지금 댁 이면 손절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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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이 중요하니까? 장화돼서 되게 깎아털도 싸고 싶고 추월도 싸고 싶고 제거도 하고 싶고 깎아털 싸지 말까? 안 맞으면 체력 안 깎이는데 훈의단 그들은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비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준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뭐야 카드 잘 줘서 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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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X3 게임 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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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리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 흠. 어휴. 뱅까. 흠. 흠. 아. 아. 죽일 수 없네. 붕괴 거의 다 왔는데 공격도 방어로 공격도 공격도 방어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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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은 다들 쓰는게 낫겠다 외도 전지 대엑마 대피도약이 있어가지고 대엑마도 할만하고 전지야 뭐 언제나 좋고 언제나 좋은건 아니지 전돌 은별 엘리트 잡으러 간다 하하 죽어라 엘리트 기단다 아니? 아니? 이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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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 쎄. 교훈해야 되는데. 너무 쎄서 교훈을... 아니 언제 풀강됐지? 든든하구만. 쉐도우 교훈에는... 아니 왜 이렇게 쎄서 교훈을... 제 4장... dom... 1시간... 2시간... 길이 좀 쎄네 자 아생 아니 근데 교훈 볼 필요 없잖아 하하 화장품 아니 교훈인데 숫돌 의장크림 뭐야 불낭비하는 왓처 찹 아니 43층이야 순수 신성도 괜찮긴 한데 씨몸이 더 날듯 안기 좋구요 안기 좋구요 뭐임 이거 그거임 돌고 도는 회랑임 아니 뭐야 나 안 불러서 꺼져 사광기 사광기 유튜브가 죽으면 다 광기 타심 정배 오열 정배 오열 광기 거즈같이 들어가네 광기 거즈같이 들어가네 흠 느리구나 니 터마저도 니 터마저도 터마저도 흑예즈아 아생 아니 금양성 이제 사막 상점에서 알약함 먹어주고 아까베꼬 뭐지 물음표에서 상점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분 탓인가 아하 영 세월때 강림한다 나 강림한다 워호 워호 84딜 51딜 너 어림 높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버그가 누계가 아님. 아무튼 버그임. 수비만 나오고 광기도 수비에 만들어가. 그렇게도 수비가 좋냐. 그것도 무소비. 이 정도면은 그거 안 넣어도 되겠다. 집에 안 넣어도 되겠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걸 봤네. 망개미. 맛을 만한 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쉽다. 꼴보기 싫은 날팽이 안 남았고요. 너무 많이 맞는데. 하지만 원래 맞으면서 하는 게임이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어디 갔을까. 왜 publicity. 유물 진짜 거지않네. 유물 지금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들고 가라고 하면 가방 들고 가겠다 하트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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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흠 오케이 되다 사실 상방이 약한게 아니었을까 영턴 향루 영턴 향루 사실 상방이 약한거고 디펙트는 많이 약했던거지 현실 지배 지배보단 지배보단 지배 지배 났나요? 현실 지배가 났나요? 방림에도 밝협다 그래도 에너지 주니까 향로 쓸모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무진장 쓸모있네 덱 마법고 또 운벌이고 심장아 화가 많이 났구나 쥐쥒은 오오오오오 와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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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겜 갓겜 근데 향로 가만히 내뒀으면 쓸모가 있었을텐데 괜히 3스텍 만들어서 완전 쓰잘댁이 없어졌네 때리는데 이유는 없다 그냥 받아라 216딜 와도자 죽이기 실패 성롱 뭔가 수집각? 아 광기 수집각 와 사광기 미친 왓처 꽝꽝 웃긴거는 광기 수집가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새가는게 더 쓴 와 탱감븐 아 아 아 아